그런가 하면요. 미국으로 오랄까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보기만 해도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현장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곳은 미국의 한 해군 사관학교인데요. 건강한 청년들이 우르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표정은 안 좋아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깨 위로 오르고 또 오르고 인간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바로 모자를 바꾸기 위해서인데요. 탑 꼭대기에 올려둔 신입생용 모자를 2학년이 되면서 정규 생도 모자로 바꾸는 회사 생도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청년이 꼭대기에 모자를 올리는데 성공하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오는데요. 수십 명의 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무려 2시간 30분에 걸쳐서 이뤄낸 성과라고 합니다. 아이고 멀리서 보는 우리도 지금 막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장미변호사님. 이게 왜 2시간 반이나 걸렸냐면요. 올라가기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높이가 6.4m고요. 돌탑에는 기름이 잔뜩 칠해져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일부러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곳에 올라간 만큼 굉장히 성공의 짜릿함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이야 은근과 끈기가 집념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